네, 지금부터 특검이 확보했다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 내용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검을 출입하는 최우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최 기자, 이 특검에서 태블릿 PC를 하나 더 확보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거다.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확보한 겁니까? 오늘 특검에서 오후에 갑자기 브리핑을 해서 기자들도 좀 놀랐는데 일단 태블릿 PC를 특검에 넘긴 건 장시호 씨 변호인입니다. 변호인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초 최순실 씨 집에서 장 씨가 짐을 꺼내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자 이를 특검이 추궁을 했죠. 장 씨가 진술을 했는데 독일에 있는 이모에게서 전화가와 짐을 챙기라 했다. 그래서 자신이 태블릿 PC와 청와대 기념품, 화장품 등을 꺼내 나왔다고 밝힌 겁니다. 태블릿 PC 이야기는 특검이 먼저 물어본 게 아니라 장 씨가 수상한 물품이라면서 먼저 꺼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그럼 그것만 봐도 이게 최순실 씨 거는 맞는 것 같네요. 네, 그렇게 보이는데 일단 특검이 제출을 요구를 해서 지난 5일에 장 씨 아버지가 변호인을 통해 넘겼다는 설명입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오후에 나오면서 이모를 배신한 조카다, 죄수의 딜레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장 씨는 검찰에서도 자신의 아들, 초등학생 아들이죠. 이 이야기를 검찰에서 먼저 꺼내니까 자백을 하고 협조적으로 바뀌었습니다. 국회 청문회에서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모한테 넘기고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. 그리고 장 씨 변호인도 특가우명까지 도입된 마당에 자백과 협조가 최선이라고 밝혔는데 이렇다 보니 조카의 배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이 태블릿 PC에 뭐가 들었는지 아까 리포트에서 조금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중요한 것은 무엇이 들었냐겠죠, 당연히. 특검은 일단 지난 5일부터 디지털 포렌식 작업으로 내용물을 분석 중입니다. 소유자는 일단 최 씨로 확인이 됐고 내용물은 삼성의 기금 지원과 관련된 이메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삼성의 자금 지원이 최 씨와 청와대 주도로 이루어졌고 삼성도 이 돈이 최 씨로 갈 것을 미리 알았을 수 있는 정황을 포착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이제 특검이 최시정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금 검토하는 것도 이메일 분석에서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. 저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말이죠. 이 태블릿 PC라는 건 기계인데 이메일을 확보했다면 이메일은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? 그렇다면 태블릿 PC를 확보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메일 내용을 더 챙기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? 근데 왜 이렇게 태블릿 PC가 중요한 증거가 되죠? 사실 기계보다는 이메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중요하겠죠. 특검이 이메일 전체 내용을 확보했다면 앵커 말씀이 맞는데 최씨가 사실 국내로 올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? 이메일을 삭제할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많았던 거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이메일도 있습니다. 또 구글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강제 수사로 이메일 내용을 확보하기도 힘들 거예요. 하지만 최씨의 태블릿 PC를 확보를 하면 삭제를 했더라도 이 PC에서 열람한 사실이 있을 경우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사라진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거죠. 시점도 중요한데 이 PC를 사용한 때가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.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보시면 박 대통령과 이부 회장의 독대가 있었고 7월에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의 계약 그리고 삼성의 미래재단 출연 등이 있어 내용물에 어떤 게 있을지 사실 관심이 더 모아집니다. 특검은 일단 내일 PC의 분석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고 향후에 이 태블릿 PC 실물을 기자단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. 그전에 입수한 것은 아직 공개를 못하는 거죠? 그 부분은 검찰에서 갖고 있는데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조금 더 봐야 되겠네요. 그런데 이번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의 입장이 어떻습니까? 지난번에 JTBC가 이야기했던 태블릿 PC는 자기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?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? 출연 직전에 이경재 변호사와 통화를 했는데 일단 제2의 태블릿 PC도 당장 감정하자.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특검이 자신이 있다면 검찰처럼 피하지 말고 진짜 최 씨 것이 맞는지 감정해달라는 겁니다. 그리고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 모르니 제1의 태블릿 PC든 제2든 3이든 앞으로 태블릿 PC가 여러 개가 나와도 자기들의 주장은 달라질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 결국은 태블릿 PC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서 이게 유야무야 하겠다는 건데 이제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 전혀 못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맡긴 것을 차단하라고 했던 걸 보면 그 말도 못 믿겠네요.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보도를 했다시피 마사지사들의 증언도 있었고요.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말이 있었죠. 태블릿 PC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정황이 충분히 드러난 상황인데 일단 태블릿 PC 감정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면서 향후 법정에서 증거물로 채택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. 특검 입장에서 보면 물타기로 보이겠고 최순실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박할 수 있는 가장 큰 논거가 이거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어쨌든 내일 또 특검이 발표를 안 되니까 그 내용도 좀 상세히 내일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고맙습니다.